필요없는게... 여기는 뭐 새로운 마법을 가르쳐주나? 흐으으음...빛의 화살. 오... 충성도에 상관없이 치유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의 범인의 언데드에게 피해를 줍니다 당신의 적을 치유하거나 당신 소유의 언데드에게 피해를 줄 수 있... 뭐야 아 뭐예요 갑자기 얘는 왜 켜졌어 야 너 왜 켜졌어 인마 아 튕겼어 아 아 그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 정화 노래 들어야 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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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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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서금쟁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제발 아아아 리빌딩 하기 전이에요 아 젠장 아아 젠장 아아 경유채 아 젠장 아 젠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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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왕 소원하는거 있었으면 좋겠다 소원하면 맵 하나 다 먹을만한 너무 심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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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선 소드마스터가 엄청 약하게 나와 아 아 아 이거 가야됩니다 이거 가야되요 이거 이거 가서 막아야됩니다 옥스칼 뺏기거든요 제가 역사책에서 봤어요 이거 난이도를 이것만 내립시다 빠름만 난이도를 이것만 내립시다 빠름만 아 야 꿀이다 야 여기 야 꿀꿀꿀꿀 으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머리보양이 쏴버려 머리보양이 쏴버려 머리보양이 쏴버려 빨록 저기서 터지면 리치 다 죽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돼 그래 여기서 이걸 한번 이겨줬어야 됐어 이걸 버리면 안됐었어 판타지 칼라디아라는 모드구요 알려드렸으니까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과 제결찾기 잊지말고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제 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할아버지 얼굴 눌러서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 뭐 같고 쿠마를 치러... 마라스를 치러 올건데 아니야 얄렌을 먼저 치러온다 내가 봤어 내가 교과서에서 봤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나이 진짜 많아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어깨가 너희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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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쳐 저거 뭐야 우리 쪽에다 지금 저거 날리는거야? 그래 이 맛이지 아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거야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자아앗 그림자 기사 멋있죠 풀어주겠어 얜 나중에 우리 편으로 오겠다 야 나랑 친화력이 25야 싸우면서 친해진다는 게 남자는 싸우면서 큰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 지금 승마술이야? 그게 있어가지고 승마술 올릴 필요가 없어 병력이 좀 모질라구나 골고루 섞여서 나오네 얘는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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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언덕 위에서 대고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는데 이거? 연구찡! 연구찡! 아... 이거지... 배? 배 걔 무슬무야.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게 여기 이 게임에서 배야. 이 게임하면서 뭐가 제일 쓸모없어요? 진짜 하나 꼽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배야. 배가 그냥 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. 우리 부대 이름 정했다. 핀폴. 핀... 핀폴. 핀폴부대. 어디서 화살을 쏴? 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물리적 화살을 쏘고 있어. 어, 랩업했네요. 민첩이 너무나 진단하다. 설득력 좀 올릴까? 미친... 왕의... 왕의 그릇이 되려면은... 킹스 스피치를 잘해야지. 어, 뭐야. 우울편년때 왜 막 풀렸어. 죽을라고. 갑자기 막 풀려? 도 здapi우. across Kathy used to take a child to boil. 배든하다고 확실해 감사드립니다. 던전 갑시다님 감사합니다아. 아까전에 방송 시작하자마자 안아주신거하고 팬클럽하고 서포터가입 감사합니다. 표현 deu. 오운. 오운. 이 주위에 있는 애들 다 잡아가지고 좀비하고 스켈레톤화 해야 되겠다. 어? 마라스 성? 신앙을 올려? 미치 짱짱 쎄네. 미치 그냥 주먹으로 패네. 아 저장 알겠습니다. 요거 끝나고 저장하자. 갈 땐 가더라도 저장 한번 괜찮잖아? 아 리치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여기 알랄란에다가 병력 좀 집어넣어놓고 스케일도나고 좀비 싹 다 집어넣어놓고 마라스 성 탈환하러 가죠. 로독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. 로독이 계속 커지는데 로독이 커지면 안 돼요. 아까 전에 보니까 로독이 커져가지고 전부 뒤 뒤 다 털고 다니잖아요.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옥스카를 또 포위했어. 이 또라이들아 이거. 로독이 커지면 안 돼요. 옥스카를 또? 로독 영주 2번판에 잡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로독은 또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. 미친놈이야. 아까는 안 그랬잖아요. 돼졌다. 와 시작됐다. 얘들아 밥 먹자. 니치가 소드마스터 벌써 바로 꼬시는 거 봐봐. 얘들아 밥 먹을 시간이야.